어 눈이 있으니까 이쁘다 되게 에이 아니야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애 너 한번 사진 하나 찍어서 가면서 봐야되지 않아? 그래 찍어놔 안 봐도 될 것 같긴 하네 굿 갑시다 나무 위에서 막 눈이 떨어진다 눈이 이제 눕고 있어 그러게 심심하니까 좀 눈이 나고 알겠어 와 근데 반팔은 아직은 안되겠다 쌀쌀하네 그래도 근데 왜 벌써 내려오시는 분들은 뭐지? 아까 그분들도 다 등산을 마친 상태였는데 새벽에 올라가 어? 새벽에 올라가자고? 새벽에 올라가자고? 나부대로 그거는 등산이 최고 여기 정상까지 얼마나 걸려요? 전 2km 돼요 어? 금방 올라가요? 네 아 감사합니다 올라가다가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더워요 네 감사합니다 금방 올라간다고? 과연 한 시간만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? 과연 우리는 클래식 공연을 보러 갈 수 있을 것인가? 아 말이 없어졌어 피어나모니 오케스트라를 보러 가야되는데 돌아가자는 거 아니야? 가도 아 힘들어 죽건데 벌써 이제 시작했는데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올라가야돼 그 정도 갑시다 아 어 그니까 금방 올라갔다 내려오나봐 퐁퐁 가자 아 힘들다 빨리 와 죽겠습니다 전기 대장님 죽겠습니다 어? 저기 이제 표지판 보인다 과연 정상까지 몇 킬로 가다 봤을지 봐야해 과연 1.3킬로 올라왔다 여기 1.3킬로 올라왔다 1.3킬로 올라왔다고? 어 이제 1.9킬로 남았어 정상까지 정상까지 책임 못 젠다고 알았어 올라가 빨리 이거 잡고 올라가야돼 위험해 눈썹바위를 지나서 다시 고고 어 옆에를 잡고 가야되나봐 봄을 응 진짜 거파르다 와 경상 와 아 아 아 아 아 아 눈 떨어진다 어 다리로 하는게 아니라 팔 등산인데 아 맞아 등산할때는 팔의 권력도 필요하지요 와 저렇게 힘든데 왜 더러워 아직 정상까지 1.5킬로밖에 안 남았어요 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사람 죽겠어요 죽겠어요 정상이 어딜까 저기일까 여기다 여기다 1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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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밟을거에요 아 아 미쳤어 눈을 밟고 싶었는데 눈을 밟고 싶었는데 500미터를 거져먹으러 갑니다 어 표지판 또 나왔어 근데 500미터 막 줄여져 있는거 아니야? 헉 아니야 50미터 줄여졌어 너무 대충 막 찍는거 아니야? 너무 대충 막 찍는거 아니야? 아 막 엄청 흔들리는데? 찍쓸인 느낌 아 익사이팅? 콩파로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아 어 여기 무슨 버섯집이 있네 아 그만 찍어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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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